여호와의 말씀이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오 또 네 집이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요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짓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사람 엘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은 무엇일까요 결혼 상대를 선택하거나 직업을 정하는 것처럼 인생의 큰 틀을 결정하는 순간이 어려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많은 이들이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 중심적인 사고 방식은 종종 우리의 미래나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곤 합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고려한 사항은 결국 잘못된 길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주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또 신시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아하방과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다룹니다 아하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그를 죽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아하방이 자신이 이기적인 욕망과 또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나봇을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이루고 또한 그 눈은 정의를 위해 열려 있습니다 아하방이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행동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사랑 그리고 신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하방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또 그를 통해 정의를 실현시키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보시 억울한 죽임을 당하면 그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성과 정의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녹아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심지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명백하며 또 그의 신실성과 정의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어떻게 다른 이들과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계속해서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아방의 탐욕과 불의에 대한 판단은 엘리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늘 정확하며 공정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도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엘리아라는 선지자를 통해 아방에게 전달하고 엘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확하게 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회의입니다 엘리아는 아방과 그의 가족이 겪을 심판을 예언하였고 이는 나중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하고 공정하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이 크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아방이 나보세 포도밭을 빼앗기 위해 행했던 모든 일들은 결국 엄격한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또 그에 따라 결과도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정의와 공정함만을 가지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러한 심판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또한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통해 어떻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함과 또 불의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 판단은 항상 정확하고 공정함으로 우리는 그를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방은 민족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은 후 회개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즉 회개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누이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나쁜 것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또 죄에서 돌아서 신앙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방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그 죄에 대해 누이쳤습니다 그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정의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와 동시에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방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회개를 받아들이십니다 따라서 회개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과 위로를 주는 사실입니다 회개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깨닫고 누이치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회개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또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회개와 또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의 첫걸음입니다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는 강화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느끼고 그 안에 새로운 삶의 힘을 얻어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택은 복잡한 요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지, 상황, 더 나아가 문화와 역사까지도 다양한 변수가 작용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선택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마치 긴 여행과 같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또 그에 따른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된 우리의 선택은 그의 뜻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선택은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에게 동참해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선택해야 하고 또 기도를 통해 그 선택이 옳은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앙의 공동체에서 다른 이들의 지혜를 청하며 더 확실한 선택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복잡해 보이던 문제도 사실 간단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복잡해 보이는 선택지도 사실은 그리 복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외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은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 선택은 단지 현재의 사항을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영원한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유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 우리의 선택과 또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선택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을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주님의 지침을 알고 또 기도를 통해 주님과 소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행해지는 우리의 작은 선택일지라도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해계와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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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